인도네시아 지진과 쓰나미 피해자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1,4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현장에서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제 마을이 있었냐는 듯 황량함이 가득합니다. 지진에 이어 쓰나미가 덮친 해변가, 주택가는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비와 바람을 막아주던 건물 콘크리트는 처참하게 부서졌고 집터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가전제품과 가구, 옷까지가 사람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둘러보는 주민도 망연자실합니다. 주민들이 자주 찾던 이슬람 사원은 완전히 부서졌고, 마을의 상징이던 노란색 다리도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 곳곳에는 쓸려온 나뭇가지가 엉켜 쓰나미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이번 재해로 숨진 사람이 공식 발표 때마다 늘어나면서 희생자가 수천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 판루와 인접한 동갈라 지역의 경우 아직 제대로 된 피해 조사가 안된 만큼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판루에서 YTN 김영수입니다.